여러분 똑똑똑으로 한번 갈텐데 노래를 들어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갑니다. 자 1점 들어봅니다.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랑에 붙잡고 있는 저는요 여자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싫다는 게 왜 이래요 똑똑똑 어느새 내 마음은 콩콩콩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콩콩콩 진짜로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모를 기니 차가운 것 때문에 꽃을 찾아 나를 하네요 계속하게 머리네요 1, 2, 3 남편이 등에 대고 똑똑똑 널 봐요 나를 봐요 똑똑똑 맘에 힘은 닿는 소리 콩콩콩 듣는다 많이 따라 부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2, 3 똑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1달러 끝났습니다 1달러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1, 2, 3 1, 2, 3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우리는 노래 부를 때 가장 배울 때 중요한 게 우선지 앞에 쉼표가 있나 없냐를 찾는 게 우선 기본입니다 있다 없다 있다 몇 박자 반박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반박자는요 한번 때렸다가 올라올 때 노래가 들어오면 돼요 보세요 저 보세요 똑똑 시작 똑똑똑 올라올 때 똑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잘하는 떡이 아니라 똑이라고 시작 똑똑 1조 시작 똑똑 대거 2조 시작 똑똑 3조 시작 똑똑 대단해요 자 그러면 노래 가볼게요 보세요 천천히 합니다 똑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시작 똑똑똑똑똑 누구십니까? 3조 시작 똑똑똑똑 때릴 때 똥이 아니라 그랬어요 2조 시작 똑똑똑 괜찮아요 누가 틀려도 보지 말게 1조 시작 똑똑똑똑똑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라도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이게 자 똑똑똑이 아니라 올라올 때 똑똑 참으세요 시작 똑똑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시작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쉼표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죠 시작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어머니도 그냥 일자로 가면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저보세요 그럼 노래를 안하며 감정만 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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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시작 아니요 노래는 하지 말고 아웅하라 그랬잖아요 2조 시작 아웅하라 그랬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감정은 있어야죠 제가 요즘 3조가 너무 이뻐졌어요 시작 아웅하라 그랬잖아요 3조 아저씨 제일 잘했어요 대박 자 가사 붙여서 시작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왜냐면 리더가 강하게 가니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준비 1 2 3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쪽 갑니다 노래 갑니다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천천히 시작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이거 빠르게 1 2 3 4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잘했습니다 옆에 갑니다 저는요 할 때 반박자가 숨은 시간 저 하면 안되고 올라올 때 저 보세요 저는요 여자랍니다 여러분 랍니다 갈라 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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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여자랍니다 시작 저는요 여자랍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어머니 같으면 저는요 할 때 손이 어두운다 여기에 저는요 여자랍니다 저는요 여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 여자 노래니까 가슴에 시작 저는요 여자랍니다 이것을 3조가 합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저는요 여자랍니다 대박 2조 시작 저는요 여자랍니다 대박 1조 시작 저는요 여자랍니다 대박은 아니고 잘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갈자 대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톡톡톡톡 누구십니다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람을 괜찮고 있는 저는요 여자랍니다 박수 한번 드세요 아싸 1조 아저 제목 대박 2조 아저 감사 오 대박 3조 아저 가수 정답 에? 정답 왜 대기에는 송단음으로 들리지 이게 자 한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시작 톡톡톡톡 내 것입니다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저는요 여자랍니다 1달락 끝났습니다 자 2달락 갑니다 셋째 줄 이렇게 두 줄 두 줄 두 줄 합해서 4달락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시작 네 똑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와 앞에는 똑똑똑 뒤에는 똑똑똑 앞에 거 시작 똑똑똑 뒤에 거 똑똑똑 그런 거 잘했어요 앞에 노래 가볼게요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앞에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자 그 다음 밑에 쭉 가면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만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은 쿵쿵쿵 시작 어느새 내 마음은 쿵쿵쿵 그렇죠 노래 들어보세요 어느새 내 마음은 쿵쿵쿵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쿵쿵쿵쿵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시작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쿵쿵쿵쿵 여기까지 갑니다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쿵쿵쿵쿵 시작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쿵쿵쿵 이건 잘하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가봅니다. 앞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잘했습니다. 교재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면 50%가 끝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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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자음으로 오른손 들고 똑똑똑 정독 시작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 안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랑을 죽고 있는 저는 여자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너가 쟤 내 마음이 쿵쿵쿵 당신 뽑힌 내 심장 쿵쿵쿵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디디 어려워져요 그럼 다양한 노래 배웁니다 디디가 이제 3달락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어머님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어쩌라고 시작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지금 우리가 노래교실에 왔는데 송강호 작곡반에 오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쩌라고 할 때 어쩌라고 이거 막 뒤에 돌리는 거 하지 마요 어쩌라고 시작 어쩌라고 시작 어쩌라고 그리고 끊어주고 오오오 시작 시작 오오오 제가 그걸 연기하려 볼게요 어쩌라고 오오오 이러고 돼요 시작 어쩌라고 오오오 어쩌라고 오오오 오오오 이러시나요 시작 어쩌라고 오오오 이러시나요 제가 볼 때 1조가 제일 잘했어요. 시작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래도 90점이 2조. 시작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89점 3조 시작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강의할게요. 어쩌라고 하나, 둘, 셋, 넷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갑니다. 못 얘기는 처음 같다고 해 시작 못 얘기는 처음 같다고 해 대충 넘어가는 심정인데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못 얘기는 처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송가호가 작곡가 알았다면 이 노래에서는 딱 하나 여기가 함정인데 못 얘기는 척 이게 쉬운데 아니요. 작곡가는 척을 살짝 띄어 못 얘기는 척 접어서 시작 못 얘기는 척 아니요. 여기다 못 얘기는 여기 띄어서 척에 시작 못 얘기는 척 우와! 손을 그렇게 하면 딱 맞죠. 시작 못 얘기는 척 자 2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요. 여러분 1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좀 배우세요. 2조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3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자 그러면 노래 옆에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보세요. 척 다음에 안이 바로 들어와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1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2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십만세군요. 3조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자 자기는 조가 제일 잘했다는 조 손 들어보세요. 일단 2조는 데려주시고 자 1조 3조 중에 자기는 조가 잘했다. 우와 3조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빨리 1조가 제일 잘했어.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아까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시작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그럼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못 얘기는 척 안갔더니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갑니다. 출발 자 그런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들어보세요. 꽃을 찾아 날아가네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작 꽃을 찾아 날아가네요 하나 둘 셋 넷 꽃을 찾아 날아가네요 자 그다음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 남았습니다. 야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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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에 요로 어떻게 한다? 길게 야속하게 가버리대요 시작 야속하게 가버리대요 어머들 어머들 다들 노래는 안하고 요거만 하려고 어? 그래도 감사해요. 고그래도 쫓아해줘서 야속하게 하나 둘 셋 넷 야속하게 가버리대요 어쩌면 노래 안하고 선생님 언제 하려고 요를 자 손 아자 자 노래 배우면서 여러분들 뭐하나 느끼냐면 저는 이 노래는요 다른거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이쁜 여성이 되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준비 하나 둘 셋 콩콩콩콩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십니다. 지나버린 사랑은 끝적뿐 처음에 여전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똥꼭꼭 신나는 대로 미래요 콩콩콩 어느새 해봐 콩콩콩 다시 못해 내 신나는 콩콩콩 콩콩 어쩌라고 우울해 이러시나요 문득비를 찾았다 빨리 굳이 찾아 나야라내요 야속하게 가버리대요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갑니다. 들어보세요.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잘 보세요. 남자의 등에 대고 어디냐? 애자와 곧자가 떨어진다. 쳐보세요. 남자의 등에 대고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그 다음 똑똥 똥똥똥 여긴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남자의 등에 대고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이게 어머님들 손이 대충 올라가는데 저는 정확하게 여기다가 댔으면 의자를 내릴 때 확실하게 남자의 내리죠. 확실하게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2조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2조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른 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그 다음에 들어 보세요. 날 봐요 날 봐요 나를 봐요 똥똥똥 시작 날 봐요 나를 봐요 똥똥똥 자 음이 조금 다르다는 거 날 봐요 하나 둘 셋 넷 날 봐요 나를 봐요 똥똥똥똥 자 한번 교재 한번 보세요 잘 보시고 남자가 높고 날 봐요가 내려가요 똥똥똥똥 남자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오 2조 시작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일조가 너무 잘 못 부르면 이리 옮겨가는 겁니다. 자 잘했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날 봐요 나를 봐요 똥똥똥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 남자의 등에 대고 똥똥똥 날 봐요 나를 봐요 똥똥똥 가사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 시작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쿵 그 다음 옆에 보세요.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쿵 시작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쿵 쿵쿵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쿵 하나 둘 셋 넷 맘에 문 닫는 소리 쿵쿵쿵쿵쿵 마지막 갑니다. 여자의 시작 여자의 시작 여자의 여자의 시작 여자의 쉬고 눈물이 눈물이 어머니 제가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꺾어서 하라고 눈물이 여러분이 여자야 제가 여자야 제가 여자라고요? 시작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자의 시작 여자의 눈물이 마지막 시작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갑니다 출발 준비 셋 넷 하나 둘 셋 좌우로 다rends 동작 ając 턱 ầ 이제 내빛은 세 versus 세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어느새 내 마음은 쿵쿵쿵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콩콩콩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모르기는 저랑 몇던지 꽃을 찾아 날아다녀요 약속하게 가버리네요 남자의 티미들과 똑똑똑 날 봐요 날 봐요 똑똑똑 맘에 힘을 닿는 소리 쿵쿵쿵 내 아리쳐오는 소리 쿵쿵쿵 여자의 눈물이 똑똑똑 다시 로! 하나 둘 셋 추 추 해 한 두 셋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손가로 사랑해요 손가로 하나 둘 셋 똑똑똑똑 하나 둘 셋 똑똑똑똑 누구십니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지나버린 사랑을 붙잡고 있는 처음인 내 여자야 미사 그렇게 말을 해도 똑똑똑 싫다는데 왜 이래요 똑똑똑 어느새 내 마음은 쿵쿵쿵 당신 보면 내 심장이 쿵쿵쿵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돈이 이미 차만갔던 일 꽃을 찾아 날아가네요 약속하게 가버리네요 남자의 티미들과 똑똑똑 날 봐야 날 봐야 똑똑똑 맘에 못 닿는 소리 쿵쿵쿵 예아리쳐 오는 소리 쿵쿵쿵 여자의 눈물이 똑똑똑 여자의 눈물이 똑똑똑 여자의 눈물이 똑똑똑 란툰dist 뭐 해 극적이 한글자막 by 한효정